영주가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로. 영주 아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. 후배 영주씨가 선배인 소녀시대의 춤을 선보입니다. 우와 대박. 못하겠어. 눈이 닿을 수 없잖아. 제일 대박이야 언니. 눈이 닿아. 짜리다. 대박. 네, 그때마다. 엉덩이 속상돼. 햇빛 SPEAKER 2. 언니. 유녀. 보석cribing. 유녀. 출리한다. 유녀. 출리한다. 유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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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연습 많이 하지? 어떻게 똑같아? 영주는 춤출 때 참 이쁘다, 영주는. 와, 오늘 나 여기 와서